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앙 발판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응답이 잘 안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나는 응답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주로 응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내가 응답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고 상관없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받아야 되지. 다른 것을 먼저 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죠. 왕이란 말은 사단을 이겼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제사장이란 말은 재앙을 막은 것입니다. 선지자님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어떤 인간이라도 성공 못해요. 이것을 다 놔두고 나는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되죠. 그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성사미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보이면 안되요.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죠. 성령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세 번째는 뭡니까? 응답이 안된다가 아니고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자체가 응답이에요. 나머지는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왔기 때문에 응답됐다.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응답이 안됐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뭡니까? 응답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내 현장 속에 준비해 놓은 전도 축복이 있잖아요. 이것을 다 놓치고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건 틀린 얘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응답은 구원받은 자가 받은 일곱 가지 축복이 있잖아요. 이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불신자는 여섯 가지 상태로 죽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여섯 가지 권사가 있어요. 대단하죠.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꼭 알고 꼭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심지어 중지자들까지도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이 축복을 안 누리고 응답받으려고 해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신이라고 생각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응답이 없다고 해요. 이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응답은 그 뒤에 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많은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질문합니다. 신화사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화사님은 어떻게 해야 잘하는가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열 가지 발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생일날과 사망일을 기억하면 돼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렇다면 주로 언제 태어나면 좋겠습니까? 가을바람이 싹 불 때 태어나서 그렇죠. 뭐 한 99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뭐 내일 모레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후기가 그래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방법을 찾아내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보정 하나님의 보정서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구원받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성전삼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성교집니다. 여러분이 다하는 일이 성교입니다. 여러분이 다하는 일이 성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이 안고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에게는 죽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뭡니까? 천국지옥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의 상급은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입니다. 전도지요. 자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가를 알고 우리의 발판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물어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생 작품을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뭡니까? 신앙의 작품입니다. 신앙의 작품입니다. 그거 하면 돼요. 여러분이 어림을 왔을 때도 아 나는 신앙의 작품을 남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도의 작품을 남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기업 3제자로 많은 그런 것 중에서 기능의 작품을 남긴다. 이거 하면 됩니다. 뭐 해야 될 것이냐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 그건 소용없는 거니까요. 이 축구보다 더 큰 축구가 없습니다. 앞에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30년 동안 걸어온 것을 모아놨어요. 그게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인생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결론입니까? 항상 세 가지 은약까지입니다. 갈보리산 은약 감남산 은약 마가다락방 은약 저는 초등학교 시작이니깐 그래서 항상 이것을 누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고민이 되죠.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빨리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을 얻어야 돼요. 또 우리는 병이 들면 낙심되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빨리 이리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 하나님 주인의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은 문제가 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빨리 이리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영원한 은약 얼마나 감사합니다. 언제 와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게 전부 작품이 됩니다. 믿어지길 바랍니다. 내게 어림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게 작품이 됩니다. 심지어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초등학교에 우리 정인들은 실제 순교당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더 큰 작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안고 움직이는 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뭐 기도응답이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대에 영원한 은약의 정인이다. 그래서 늘 감사하죠. 저는 구원받은 이후로 늘 감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더라고요. 나도 전도사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도사람들이 가면 불평, 불만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보고 전도사 시켜주는데 내 주제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건 참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수준이 되게 높은가 보다. 나는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전도사 시켜주는데 얼마나 감사하죠. 제가 낮은 수준이었는데 나는 수준이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장노님들도 보면 대부분 목사님들도 가만히 들어보면 교회와 중직자들을 원망해요. 대부분 보면 또 대부분 중직자들도 보면 안 그런 것이 교육자들을 원망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나는 여러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좀 틀린 거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럼 고쳐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는 거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고쳐주는 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배려하는 것과 간섭하는 것과 간섭하는 것과 달라요. 간섭하는 건 사람을 귀찮게 만드는 거잖아요. 배려하는 것은 귀찮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30년 전에 제가 12평짜리 교회로 왔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12평 그 자리에서 뭐 했냐? 2주 동안 달아서 부흥회 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물론 감사한 건 접니다. 그때도 지금까지 막 달려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러게 뭐 집을 하나 얻었는데 제가 살아야 되니까 집을 얻었는데 18평이라 그것도 감사해요. 내가 앞에 있을 때 그렇게 넓은 데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책을 놔둘 데 없어서 베란다에 다 놔놨거든요. 베란다 별 크지 않지만 거기에다가 내 나름대로 서재실을 다 만들었어요. 그 햇빛도 들어오고 앉아서 책 읽으면 너무 좋아요. 엄마가 감사한 일인지 몰라. 제가 이렇게 베란다 열어되어 있어요. 아마 백운규 기억할 거예요. 그랬더니 백운규 청년 불러서 거기서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앞으로 전도사 해라 하면서 좋아해요. 그랬더니 백운규 전도사 시킨다 하니까 한행순 건사 돌아가신 하나행순 건사가 안됩니다. 왜 그랬더니 안된데요. 왜 안된데요. 우리가 맨날 옮겨야 이랬는데 어떻게 전도사님 합니까? 일리 있는 얘기로 전사님 전사님 하면 돼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우리 쭉 걸어가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할게요. 그래서 명절이 되었어요. 우리는 명절이 이런 건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시고요. 저는 별 안 좋아합니다. 명절날 첫 명절을 당했는데 우리가 뭐 했습니까? 전도하러 나왔잖아요. 지금도 간정걸련을 합니다. 첫 명절 설을 맞이했어요. 합숙하자 그랬어요. 합숙 훈련 그랬더니 부목사로 있던 강홍인 목사가 명절인데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 그건 네 생각이고 너는 안되지만 나는 된다. 많이 왔어요. 내가 왜 명절을 했는지 압니까? 정말 훈련받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 있어요. 정말로 와서 훈련받고 전도하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못 오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왔어요. 목사나 교육자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런 거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쭉 그런 식으로 30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은 더 큰 응답들이 실제로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히 후대들 통해 이루어지는데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들이 조금 공부를 못한다 잘한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은 모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참 잘 되나 도 있고 잘못 되나 도 있거든요. 너무 판단하지 마세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도 일어날 일을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뒤에 어떤 역사를 날지 이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걸어갈 길입니다. 우리의 걸어갈 길은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많은 주인자들부터 먼저 응답을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걸어갈 길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오늘도 은약 잡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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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아멘